안녕하세요. 모델 이마린입니다. 아니죠. 아니죠. 또 몸이 나갔잖아. 몸이 이렇게 꿀리면 안 돼. 쓰러지면 안 되고 제 자리에서 돌려주면 끝난 거야. 어깨가 나오면 되는 거지 얘가 쓰러지면 안 돼. 공을 던지기 전까지 공을 던지고 나서는 쓰러져도 되는데 공을 던지기 전까지는 가지고 돌리고 자, 여기까지 두고 놓고 여기서 하지 말고 한 반툰 얘를 너무 피면 안 돼. 그냥 편안하게. 편안하게. 억지로 이렇게 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. 그러면 안 돼. 내 몸이 편안하면 돼요. 중심을 앞에 살짝 잡아줘. 자, 중심을 뒤로 잡으면서 손이 착 올라와야 돼. 그렇죠. 여기까지 왔어. 그 상태에서 회전을 주고 여기서 끝났으니까 얘를 하나 둘 고. 그렇죠. 허리. 이렇게만 나와도 괜찮은데 이렇게 나오거든요. 천천히 걸어가보세요. 하나 둘 던져야 돼. 걸어가면서 하나 아니지. 몸을. 여기서 손을 빼고 떨어져죠. 그때 던져야 되는 거야. 그렇지. 잘했어요. 잘했어요. 잘했어. 잘했어. 너무 놀라시는 거 아니에요? 진짜 깜짝 놀랐어. 갑자기 잘해서 깜짝 놀랐어요. 그렇지. 저 위가 되죠? 화산하겠습니다. 화산해주세요. 어, 잘했어. 지금 될까요? 차를 쫙 폈죠? 여기 손목이 여쩍 웃기잖아. 여쩍 어디서. 그렇게 가요. 여기 눈목이 안 돼요. 요롷. 아, 호랑을. 안 떨어졌어. 오케이. 엉망이를. 돌리겠다고 생각하고. 엉망이를. 몸으로 돌아갑도록. 펀는 거. 우주. 등을 돌리고. 등을 돌리고. 뻗는 거. 안 쓰는 거. 우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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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는 시간을 쉬는 거야. 얼마나 있으면 누워야 하시는 거야. 좋은데요. 물도 없으면 못 봐. 나한테 안 돼. 네. 또감, 일단 오늘 더운데도 짜증 안 내시고 진짜 너무 원포인트 레슨 받은 느낌이에요. 중요한 부분, 저한테 필요한 부분들 딱딱 가르쳐 주셔서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부분들 잘 해결됐던 것 같아요. 저도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. 야구여친이라는 채널인데요. 저의 성장기를 저의 유튜브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채널명이 야구여친이고요. 제가 사회인 야구하시는 분들과 함께 저의 성장기를 찍어가고 그 외에도 여자친구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. 그런 콘텐츠들을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